스마트폰과 태블렛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갤럭시 버즈 프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렛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즈 프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더 큰 화면의 태블렛으로 보고 싶다면 블루투스 설정을 다시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태블렛의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태블렛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버즈 연결이 스마트폰으로 자동 전화인데 버즈로 전화벨 소리가 들리게 되고 버즈를 클릭하거나 스마트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 다시 직전에 시청하던 태블렛으로 돌아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BLE라는 표준 기술을 이용한 독자적인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프레임업을 통해서 근접 기기 간 버즈의 연결 정보를 교환하여 버즈의 연속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BLE 기술은 전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예외 상황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버즈의 연결을 구현하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연결 경험은 앱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사용하시던 앱 상태 그대로 스마트폰과 태블렛을 넘나들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화면이 큰 태블렛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 혹은 태블렛에서 검색을 하다가 결제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는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럴 때 태블렛의 왼쪽 하단 최근 앱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사용했던 앱들이 보여지고 우측 하단 폰 표시가 포함된 삼성 인터넷 아이콘을 누르면 폰에서 보던 화면이 그대로 태블렛에 나오게 되어 쇼핑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 뿐만 아니라 삼성 노트 앱으로 편집 중인 작업도 같은 방법으로 폰에서 태블렛으로 태블렛에서 폰으로 하던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근접 기기 간 앱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앱의 연속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렛 키보드도 폰과 태블렛을 자유롭게 오가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폰에 문자 입력 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별도의 키보드를 구매할 필요 없이 태블렛 커버 키보드를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태블렛 커버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한 번의 등록 과정이 필요한데요 키보드의 커맨드 키와 랭기지 키를 동시에 누르면 스마트폰의 키보드의 연결 팝업이 뜨고 선택을 하면 바로 태블렛 키보드가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후 태블렛 키보드를 이용하여 연결된 스마트폰의 메모나 검색 혹은 메시지 납장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키보드를 태블렛에서 사용할 때는 동일 키 조합으로 커맨드 키와 랭기지 키를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블루투스 기반 삼성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통한 근접 기기 간 키보드의 연결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일일이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유로운 키보드 공유가 가능해집니다